두 포인트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형입니다 주변 다 살펴 야 저기 있다 기누고장 기누고장 들어가 있어 나 이쪽 본다 오케이 나 후방 나 이쪽 본다 위에도 봐 주변 살펴 마스터 여기는 특전사 작전 준비 완료 특전사 작전 개신 작전 개신 특전사 교본을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입구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입구부터 입구에 있죠 바로 네 적 발견 적 발견 치열합니다 교전이 저기다 대왕군이 잘 안 뚫어져요 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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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다 굉장히 침착하네요 좋아 주변 살펴 첫 포지점 멋있어요 네 후방 본다 오케이 사이드 봐 주변 봐 투 포인트 투 포인트 투 포인트? 투 포인트가 뭐지? 양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 나오는구나 좌우측을 경계하면서 기동을 하는 이게 전술인데 투 포인트로 가면은 좌우로 표적을 분산시켜서 빠른 기동보다는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데요 아 투 포인트? 투 포인트는 주로 넓은 개활지에 음원패물이 적은 곳에서 조금 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형입니다 오 여기서 육군이랑 대형이 다르네요 육군이랑 육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기동하는 것 같은데요 넓은 곳에서는 적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다 살펴 박전도가 가공소에 있어요 총상 페널티 60초가 정말 강한 페널티이기 때문에 좀 더 칩착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조금만 천천히 가자 조금 느리더라도 청상을 안 입는 걸로 현명하게 딱 신중하게 야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잘 봐 위에 눈도 바쁘시다 진짜 위를 계속 보내 백업 해줘 아 뒤로 보네 야 확실하다 다른데요 뒤에 봐 오케이 오케이 조금대원 말대로 딱 제일 뒤에 대원이 보네요 뒤로 보네요 네 후방을 봐줘야 됩니다 여기다 여기다 브리팅 오케이 팀장님 먼저 가입시다 어 나 봐줘 가공소 입구 도착 개척 시작 사전경계 자 해머로 이제 문을 개방해야 되죠 자 아까 이어진 대원은 세 번만에 그냥 문을 두셨죠 네 줄 삼혀 좀 비켜 밑으로 내려쳐봐 자 우리 팀장님 그렇게 오케이 밑으로 내려쳐 되겠다 오 우와 수고한다 렛츠고 기다려줘 나 기다려 총 좀 잡을게 됐어 수리 일로와 반대로 들어와 자 기다려 봐 갖고다 우리 자리 오케이 잘 기다려 자 이제 이 문 안쪽에는 대안군이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자 주로 사벼 아 있다고 예상을 하네요 조심해서 하나 어깨 터치 하나 출발 신호를 주는 거군요 지금 뭔가 육군 보다 확실히 그쵸 너 가면 갈게 들어와 나 다한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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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brick 와준 거 아니에요? 정율이 지원사격 정율이 지원사격 미쳤는데요? 가자 포지션 확인해 아직 한사람 있죠 여기서 6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잠시 아 오케이 사망 사망 나이스 나이스 특전사가 대형을 맞히네요 탄창 바꾸는 게 굉장히 빠르다 멋있어요 탄창 딱 보고 버릴 때 수고하세요 준비된 보고해 준비됐어? 잠시 위치 위치 육군은 위에 있는 대형군을 못 봤어 못 봤었거든요 네 저 사람을 못 봤습니다 아까 육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철탑 위에 작전도가 있죠 내가 갈까? 가만 기다려봐 잠시 위치 위치 오케이 내가 간다 가줘 발로 차 내가 한번 차볼게 오케이 자 열립니다 오케이 열립니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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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너무 지금 몸이 너무 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망 오케이 죽었어 사망 어디에 있을지 몰라 우와 잘 살펴 아 신속하게 아 그러네 이 위해를 봐야 돼 위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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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야 저기 있다 사망 사망 아래 있는 대형군 우리 백업해 야 배고파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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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봤어 봤어 기다려봐 멀리 있어 기둥 있어 기둥 기둥해? 우와 기둥 위에 있어 기둥 봤어 봤어 우와 눈 빠르다 저기야 기둥 있어 기둥 11시 봤어 고 가난하다 가난하다 기둥 고장 기둥 고장 뒤로 가있어 오케이 아 기둥 고장니까 바로 뒤로 빼주네 가난하다 이야 오 아 저겼어 아 저겼어 아 저겼어 아 와 와 와 원샷 원킬 와 400m에 있는 것도 원샷 원킬 하시는 분입니다 그쵸 와 다운 다운 가자 가자 레츠고 우희준 대원이 올라갑니다 야 나 사다리 간다 빨리 가 빨리 올라가 이미 도상의 사다리 맨 위에 적정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저는 그냥 바로 크게 제 임무를 외치고 진입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와 와 위에서 봐 나 이쪽 본다 오케이 나 후방 나 이쪽 본다 위에도 봐 중요 살펴 왔던 데서 또 올 수 있어 와 와 원심하네요 와 시야가 시야가 360도예요 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네요 진짜 이런 작전할 때 이제 팀원들끼리 유동적으로 계속 그 전방위를 다 커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진짜 든든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지 내 등은 누가 봐줄 거고 내 좌우는 누가 봐줄 거니까 나는 내 역할만 잘하면 된다 이야 오 근데 저희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 엄청 높네요 작전도 작전도 던진다 한 명 받아야 하나 둘 셋 소통을 확실히 하네 오 잡았어 읽어 잠깐만 기다려 일단 까십쇼 경계 와 또 경계하면서 작전도도 잘 봐야 되거든요 우재인이 조심해내려고 유리야 봐 내가 경계해줄게 와 진작하게 봐 놓치면 안 됩니다 정유리 대원이 작전도를 보고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른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받자마자 유리야 봐 내가 경계할게 라고 했습니다 편의적이고 cctv실 cctv 확인하고 방독면 아까 육군은 방독면을 놓쳤거든요 바로 캐치하네요 네 방독면 이동해서 생활 무기 획득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분하게 cctv와 방독면이 있었는데 cctv는 대한군의 수를 파악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방독면을 이용해서 이용구역을 들어가겠구나 그렇죠 바로 그려지긴 했습니다 되게 침착하고 차분하시다 오케이 cctv 여기 먼저 갈 거지? cctv실 갔다가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치워야 되냐? 네 승리할게 오케이 우와 너무 잘한다 안전하게 천천히 가자 라고 했는데 안전하고 빠르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음 가도 돼 오 경기를 엄청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가도 돼 왔다는 게 다시 봐 후방 봐 하고 있어 후방을 항상 중요시 여기네요 투 포인트 자 다시 투 포인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너무 대박적해 어 즉각 챙겨 와, 발급 승리는구나 다운! 다운! 기능 고장! 기능 고장! 오, 두 사람이랑 기능 고장 안 돼, 안 돼, 위기야 이거 오른쪽이 지금 다 기능 고장이에요 기능 고장, 여기 와줘, 반대편 기능 고장 오, 뭐야? 세 명! 네 명 중에 세 명이 기능 고장 제가 백업을 봐줘야 하는데 기능 고장! 기능 고장, 기능 고장 사실상 한 명이서 지금 적을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알았어 군진 혼장 싸워야 합니다 대왕은 살아 있어요, 아직 어머, 어머 사망 와, 진진 역시 진진 갔어, 가 됐어, 준비된 거 말해 와, 피해가 없을까 모르겠네요 오케이 유리야, 보이니? 없어, 없어, 고 종일이 되었네 그렇죠, 빨리 가자 빨리 가 고, CCTV님 들어가 오케이 자, 이제 CCTV실 자, 여기서 이제 생화학 무기고의 대항군 위치를 파악하고 방독면을 챙겨야 되는데요 방독면을 챙겨야 되는데요 방독면을 챙겨야 되는데요 실수로 했는데 네 오케이 눈앞에야 어디에 있을지 몰라 나 호황 본다 나 위에 본다 소통을 잘하네요, 확실히 완료되면 다 완료됐어 들어가 늦어도 총상을 입지 말자 내가 위에 봐줄게 이야, 이 안쪽에 대항군 있죠 어딨어? 있어, 옆에 오케이, 비가 봐 자, 입구 쪽에, 입구 쪽에 우와 파이컷으로 들어가네요 파이를 조각내서 자르듯이 조금 조금씩 각도를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아, 각을 계속 쪼개서 들어와야 되는군요 사망 사망 부었어 아, 파이컷 싸우게 지금까지는 육군이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빠릅니다 빨리 빨리 인지하고 가야 돼 자, 우리 이쪽에다, 이쪽 수방 경기 한 명 내가 호황 공개 볼게 알아요 내가 호황 공개 볼게 알아요 오, 맞았다, 맞았다, 맞았다 아, 야, 종일이 맞았어 아, 맞았어 그냥 조심해 아, 이거 파이컷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CCTV를 보자마자 좀 급하게 들어가서 그때 좀 총상을 입었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갔어요 죽었어? 다운이야? 안 죽었어 죽었어? 죽여줄게 죽여줄게 오케이 오케이, 나왈러, 놔봐 나왔어, 나와 오, 이 대왕군이 진짜 잘 싸운다 기다려 사마 ferm 사마 ferm 타이밍 보고 우와 진진은 겁이 없네요 오케이 사망 잘했어요 가자 아니 아니 CCTV 봐야 돼 아 정리돼요 오 정리돼요 잘했어 사망 오케이 방동면 방동면 제발 제발 CCTV 보고? 방동면 챙겨야 돼요 생각 무기고 앞에 한 명 그리고 안에 진영 생각 한 명 생각 거기에 두 명 생각 무기실 오 왜 왜 왜 왜 여기도 그냥 가? 아이고 안 돼 오 마이크 좁게 살기로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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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